자 그러면 이어서 우리 그래프 작성을 한번 해볼게요 자 앞에서 만든 것에서 이어서 하는 거구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교재보다 한 단계 앞서서 한게 있더라구요 어차피 내가 나중에는 한번에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인쇄 미리 보기를 미리 해가지고 페이지 설정을 미리 한 걸 앞에서 했는데요 그것도 같이 다시 한번 보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별도 지시사항을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진 이 작업표를 가지고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그래프를 만들어내면 되는 겁니다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구요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연습만 제대로 하시면 어차피 그 패턴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페이지 여백 설정하는 건데요 이렇게 별도로 우리가 지시사항을 이렇게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상단 여백이 6cm고 그 외의 부분은 우리가 별도로 설정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즉 기본값으로 두거나 우리 마음대로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약속한다고 그랬죠 뭐라 그랬어요 위에 6 여기 그림에는 지금 2.5가 돼 있지만 우리 1로 한다고 그랬죠 1로 그냥 외우세요 그리고 이걸 가로로 설정한다 그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우리가 여기까지 본 거죠 그리고 인쇄 미리 보기 해가지고 인쇄 경계선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맞춰 놓는다 왜 그러냐면은 차트도 이 작업표 폭과 동일하게 그려라라는 지시사항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맞춰 놓으시면은 이 경계선까지 우리가 차트를 그려주면 되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에 교재를 보지 말고 문제를 보면서 여기에 나오는 차트를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문제 열어놓으시고 우리가 앞에서 작업한 녀석 이렇게 갖다 놓고 볼게요 자 우선 첫 번째 지시사항을 꼭 잘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작성한 작업표에서 평가가 A급이래요 그럼 여기가 되겠네 그래서 이렇게 색깔을 좀 미리 쳐놓으세요 지금 연습하니까 하는 거고 나중에 시험장에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색깔을 쳐놓으면 우리가 어느 범위가 차트에 들어갈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필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이익금액과 거래금액이래요 그럼 이익금액과 거래금액 얘네만 또 다른 색깔로 한번 칠해 볼게요 됐죠? 그리고 꼭 하나 또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여기에서만 이것만 보시면 안 되고요 범위를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X축 제목이 있어요 이 항목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품목 코드까지 우리가 차트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약속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거래금액과 이익금액만 나와 있지만 실제로 X축에 나오는 얘네들도 우리가 같이 포함을 해서 범위를 선택해야 된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만 알고 있으면 차트 그리는 건 어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데이터 표시기는 꺾은선형 그리고 두 번째 있는 거는 세로막대형이죠? 이렇게 나와 있을 경우에는 무조건 우선 세로막대형으로 만들고 얘를 꺾은선형으로 바꿔주면 돼요 아니면 꺾은선형으로 만들고 얘를 세로막대형으로 만들면 되는데 아무래도 꺾은선형은 선선택하기가 어렵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세로막대형으로 미리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얘를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잘 보셔야 돼요 첫 번째 범위 선택하세요 따라 하셔야 돼요 따라 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선택 컨트롤 키 누르세요 누른 상태에서 다음 범위를 이렇게 선택합니다 마우스 놓으세요 컨트롤 키 놓으세요 이 순서가 잘못되면 차트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기초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쉽지만 나중에 막 떨어져 있는 애들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좀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니까 잘 보셔야 돼요 자 첫 번째 범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컨트롤 누르는 거예요 컨트롤 누르고 첫 번째 범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범위 선택한 다음에 두 번째 컨트롤 누르는 거예요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로 두 번째 범위 마우스 커서 놓고 컨트롤 놓고 됐죠? 그 다음에 삽입에 가셔서 세로 막대형 다른 걸로 하시면 안 돼요 첫 번째 있는 거 이놈으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럼 차트가 뿅 만들어집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여기에 보시면 빠른 레이아웃이라고 있어요 여기 디자인 탭에 빠른 레이아웃에서 아홉 번째 만약에 얘네를 다른 거를 설정을 하고 차트를 변경하고 나서 하게 되면 열 번째가 되고요 우리가 그냥 만든 세로 막대형에서 바로 이렇게 빠른 레이아웃으로 가면 아홉 번째로 갑니다 왜 아홉 번째냐면 얘를 찍어주면 제목과 X축, Y축, 그리고 범내가 자동으로 나와요 이게 사무자동화에서 요구하는 기본 형태 틀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선택하시고 여기 그림 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이게 제목, Y축, X축, 범내 그래서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네를 가지고 밑에다 이렇게 끌어다 놓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함수하면서 만들어졌던 여기 얘네 있잖아요 이 금액 있죠 얘네 이거 잘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얘네가 이렇게 숨겨져 버리게 되면요 이게 숨기기 취소 한번 해볼게요 숨기기 취소해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으면 상관이 없는데 간혹 가다가 얘네가 숨기기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숨기기 취소 한번 해볼게요 결과가 차이가 없네 다행히 그럴 때는 얘네를 다른 쪽에 좀 옮겨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되도록이면 숨김열 없는 쪽에다가 조건을 넣으셔야 돼요 지금은 아무 상관없지만 그리고 얘네를 차트로 이렇게 덮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안 출력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얘네를 차트를 키워주실 때 Alt키를 눌러주시면 얘네가 스냅이 돼요 근데 선생님 저는 스냅이 안 되는데요 그럴 때는 Alt키를 한번 뗐다 눌러주시면 얘네가 각체별로 스냅이 돼요 이렇게 딱 맞춰진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모서리를 잡아서 이 경계선에서 약간 좀 작게 그려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경계선에 딱 맞춰지게 되면 필요 없는 페이지가 하나가 그냥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게 기본이에요 됐죠? 자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얘네는 채우기 없음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거 가끔가다 이렇게 해놓으라 하니까 그냥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고요 만약에 있잖아요 제가 왜 조금 아까 이 경계선에 맞추지 말라고 했냐면 보여드릴게요 하는 김에 딱 맞추고 인쇄 미리 보기를 하시면 밑에 보세요 4페이지가 나오죠? 왜 4페이지가 나오느냐 필요 없는 게 4페이지가 나오게 되는데 이래도 뭐 감점도 아니고 하지만 출력할 때 4장이 나와버리게 돼요 그 이유는 뭐라고요? 이 차트 경계가 다음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거보다 약간 작게 요렇게 해주시면은 우리가 인쇄 미리 보기 했을 때 한 페이지만 나오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잡아볼게요 우선은 첫 번째 뭐라고 했냐면요 차트 제목이에요 제품별 거래 금액 현황이래요 그래서 여기서 뭐예요? 제품별 거래 금액 현황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글자 크기는 16으로 하래요 범위 선택 여기 16으로 하래요 16 그 다음에 밑줄도 줄해요 짠!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요 이익 금액은 데이터 표시에는 꺾은 선형으로 하래요 이익 금액이 어떤 거야? 주황색? 그래서 얘를 선택하십니다 잘 보세요 얘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누르면 차트 종류 변경이 나와요 클릭 여기에서 뭐라고 했냐면 데이터 표시에는 꺾은 선형이라고 하는데요 얘는 2003 버전에서 있는 이름이고요 2007에서는 표시에는 꺾은 선형이에요 얘예요 마우스를 이렇게 올려보시면 표시에는 꺾은 선형이라고 나오죠 얘예요 선택하고 확인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바뀌게 됩니다 되셨죠? 거래 금액은 세로 막대형이고 X축 제목은요 제품 코드래요 제품 코드 그래서 얘 이름을 이렇게 어 이거 지금 약간 움직였는데요 이럴 땐 컨트롤 Z 눌러주시고 얘를 품목 코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끔가다가 문제에서 보니까 해당 문자열을 이렇게 하니까 당황하시는데 여기 나와있는 얘네 얘네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놔둬라 기본값으로 그리고 Y축 보시면은 눈금 단위를 1000으로 하시고요 최소값 0 주단위 1000만원으로 하래요 최대값은 3000만원이래요 즉 여기에 있는 얘네의 값을 최대값을 3000만원으로 하고요 각각 단위를 지금 500만원으로 돼있는데 1000만원으로 하래요 그리고 레이블도 표시하래요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에 축 선택 마우스 오른쪽 축 서식 갑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축 옵션에서 보시면 최소값이 나오는데 최소값은 어차피 0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최다값 이렇게 놓으시고 여기다 얼마에요? 3000만원이죠 30, 123, 123 됐죠? 주단위는 또 1000만원으로 하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10, 123, 123 그리고 여기에서 레이블을 단위를 1000으로 하래 그랬죠? 표시할 단위 1000 그리고 레이블 표시 V 표시 자동으로 됩니다 그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그죠? 단위가 1000원이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Y축 제목은 금액이래요 그럼 이제 금액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까지 끝난 거야 다음에 범내는요 거래 금액의 이익 금액이고 위치는 위쪽이래요 지금은 오른쪽에 있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마우스 오른쪽 범내 서식 그죠? 위쪽 자 엑셀이 좋은 게 뭐냐면 아니 엑셀뿐만 아니라 윈도우즈가 좋은 게 뭐냐면 내가 원하는 애를 선택하고요 마우스 오른쪽 누르면 이 바로가기 메뉴가 나와요 여기에서 웬만하면 거의 다 모든 작업에 메뉴가 다 있습니다 아셨죠? 자 여기 뭐 쉘 서식 주는 것도 마찬가지야 여기서 보면 우리 뭐 이거 누르고 했었는데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면 여기에 쉘 서식이 나와요 어디 있니? 여기 있지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든지 거기에서 자주 사용되는 애들이 우리 바로가기 메뉴에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출력물 크기는요 A4 용지의 1분의 2장 범인에 됐죠? 나머지는 뭐 그대로 해라 그리고 작업표 너비로 해라 그럼 여기까지 하면은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준 겁니다 되셨어요? 자 그러면은 우선 여기까지 하면 작업이 완성이 된 거예요 깔끔하게 나왔죠? 자 근데 우리 이제 교재에 몇 가지 더 추가되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한번 볼게요 좀 전에 말씀드린 거 예 선택 컨트롤 그 다음에 범위 선택 그리고 차트 삽입해서 만들어준다는 거 그리고 여기에서 그래프 크기 약간 줄여준다는 거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우리 예제라고 해가지고 병합된 필드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도 우리 한번 차트 배우는 김에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 소스는 어디 있는지도 아시죠? 영짐닷컴의 홈페이지에 가시면 이기적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있고요 압축을 풀으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일권에 엑셀에 이론에 병합필드 차트 만들기라고 있죠 그래서 얘를 더블클릭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병합필드로 우리가 만들어진 왜 안 열렸냐? 아 여기 있구나 제가 이게 두 개가 열려가지고 얘를 먼저 보고 있었네요 그래서 이렇게 소스가 열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소스 열리면 얘를 가지고 우리가 여기 나오는 대로 한번 차트를 그려볼게요 자 여기에서 보면은요 자산별 감가상각관리표에서 계산된 자산별 취득 원가와 미상가객이 나타나는 그래프를 만들으래요 자산별 미상가객과 거시기가 나오는 대표적인 형태인데 뭐냐면 문제에 보면 여기 자산별로 사무용 공기구 뭐 이렇게 쭉 나타나 있는데 얘네를 가지고 차트를 그리는 게 아니고요 보통 밑에 이렇게 통계치가 나온단 말이에요 얘네를 가지고 우리가 차트를 그려주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은요 또 얘네가 이렇게 필드명이 병합이 돼 있을 경우에는요 차트가 제대로 그려지질 않아요 한번 해볼까요? 우리 아까 했던 대로 이렇게 범위 잡고 컨트롤 키 그 다음에 얘네 가지고 그냥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삽입하고요 세로막대형 만들어 볼게요 어떻게 나와요? 이상하게 나오죠? 사무용 사무용 공기구하고 필요 없는 애가 하나 나오게 돼요 차트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 경우에는요 아래쪽에다가 우리가 차트 그려줄 애를 이렇게 복사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에서는 여기에 있는 자산명 이걸 다 차트로 넣는 게 아니고 어때요? 밑에 얘네 왜 계산했어? 왜 계산했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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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트 그리려고요 그래서 얘네들을 이렇게 범위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취득원가와 미상가객이죠? 그래서 취득원가 어디 있어? 여기 있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범위 잡아도 되겠다 그 다음에 컨트롤 그 다음에 미상가객 여기 있죠 그래서 컨트롤 C 하신 다음에 여기다 컨트롤 V 이렇게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위에다가 얘네들은 병합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밑에다가 하는 거거든요 병합돼 있기 때문에 아래에 쓰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 복사하면 안 되고 직접 써야 돼요 그래서 얘네는 자산명 얘는 뭐야? 취득원과 그 다음에 미상가객 직접 타이핑으로 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삽입해 하셔가지고 세로 막 대응해서 차트를 그려주시면 제대로 나오게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차트를 그렸는데 이상하게 나온다 그러면 이 아래쪽에다 이렇게 해놓으세요 그리고 얘네는 어떻게 하면 돼요? 예 차트로 덮어버리면 돼요 이렇게 됐잖아 이렇게 하면 그리고 여기 나오는 지시사항대로 우리가 차트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알려드릴 게 있는데 뭐냐면요 얘네를 복사할 때 얘네 복사할 때 좀 전에는 우린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 눌렀잖아요 근데 가끔 가다가 이렇게 했을 경우에 REF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얘네들은 절대 참조가 들어있기 때문에 괜찮은데요 얘네가 절대 수식으로 계산됐는데 절대 참조가 안 들어있는 수식이 간혹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얘네가 REF가 나와요 그땐 어떻게 하시느냐 범위 선택 컨트롤 컨트롤 C 하시고요 이쪽에 붙여넣을 범위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요 선택하여 붙여넣기를 보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모드로 하시면 어차피 똑같이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값 및 숫자 서식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똑같이 복사가 됩니다 이거 트러블슈트예요 여러분들 시험장에서도 굉장히 자주 만나게 되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고 우리 지금 따라하기는 굉장히 쉽잖아요 근데 나중에 실제 시험장 가면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아래에다가 넣고 그 다음에 선택하여 붙여넣기 해서 값이 제대로 복사 안될 때는 선택하여 붙여넣기 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밑에는 얘네 없다고 칠게요 그냥 그리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컨트롤 범위 컨트롤 C 그 다음에 찍고 마우스 오른쪽 선택하여 붙여넣기 값 및 숫자 서식 이렇게 하시면 얘네가 정상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밑에다 복사한 이유가 뭐라고? 위에 이 필드들이 병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떠니 어떤 분들은 이걸 또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선생님 차트가 안나와요 왜 밑에다 복사했는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나옵니다 이런 스타일의 문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차트를 만들어준다는 거 절대 never forgot 오케이? 영화 썼다 잊지 마라 이렇게 해서 해준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래프 레이아웃 설정하는 거 우리 다 봤죠 그리고 그래프 형태 변경하는 거 봤고요 이거 항상 이 스타일이야 항상 그래서 이럴 때는 항상 그리고 또 꺾은 선형을 씁니다 그리고 항상 거의 80%의 문제가 세로 막대형이야 가끔가다 가로막대형 나오고요 가끔가다 원형 나와요 가로막대형이 어차피 똑같고요 원형은 나중에 우리 기출문제에서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라는 거 됐죠? 여기 변경하는 거 그래프 레이블 표시하는 거 아 이걸 안 봤다 그지? 하나의 금액에만 레이블 표시하는 거 이제 레이블 표시하는 건데요 자 레이블이라는 게 뭐냐면요 여기에다 값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레이블 표시 이렇게 하면은 이제 값이 표시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문제에서 최대값에만 줘라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 딱 선택하고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클릭해보세요 그럼 얘만 선택돼요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레이블 추가 그럼 지울 때는 얘 찍고 딜리트 그럼 최소값이 한번 해볼게요 클릭 잠깐 다시 한번 클릭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레이블 추가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거 이렇게 나온 거고요 Y축 서식 변경하는 거 좀 전에 봤죠 이런 식으로 해서 하고 범내 위치 변경하는 것까지 봤어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이중축 혼합형이라는 차트가 있어요 이게 2011년부터 출제되는 건데 이중축 혼합형 차트는요 이중축 우리가 지금 만든 거랑 다른 게 뭐냐면 이쪽에 축이 또 하나 생겨요 보조 Y축이라고 하는 축이 하나 또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바꾸는 거에 대해서 한번 잠깐 한번 살펴볼게요 됐죠? 자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한번 여기다가 우리 조금 아까 만들어 놓은 거에다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꺾은 선형을 선택하세요 이 꺾은 선형에 대한 축을 보조축을 만들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여기에서 데이터 계열 서식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보조축이 있어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열어주시면 얘가 어떻게 돼요? 이중축 혼합형이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얘도 우리가 축 서식에 가서 바꿔주는 게 맞겠죠 그리고 최대값은 이게 지금 4로 돼 있나요? 4공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주단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으로 그 다음에 레이블도 천으로 이렇게 맞춰주면 되겠죠 이중축 혼합형 만드는 거는 이런 방식으로 쓴다라는 거 그리고 이중축 혼합형이라는 거 언제 쓰냐면요 여러분들 이 값과 이 값의 크기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날 경우에 이중축 혼합형을 써요 문제가 많이 출제되진 않으니까 너무 여러분들 긴장하지 마시고요 그냥 만드는 방법만 하시면 돼요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까지 만들어 놓고 예 선택 꺾은 선형이 보통 우측으로 갑니다 데이터 계열 서식 보조축만 찍어주면 이중축 혼합형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는 이중축 혼합형이 아니니까 이렇게 됐고요 다음에 이제 출력하기도 우리 지금 마저 갈 거예요 여러분들 출력하기 전에요 우선 프린터가 설치가 돼 있어야 되는데 간혹 가다가 프린터가 없는 분들도 계세요 그때는요 두목넷의 고객센터 좌측 메뉴에 필수 프로그램에 가시면 가상 프린터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가상 프린터를 설치하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보통 MS 오피스를 설치하시면은요 마이크로소프트 다큐먼트 라이터라는 그 가상 프린터가 설치가 되는데 가끔가다가 설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되도록이면 진짜 프린터로 출력 연습을 많이 하시는데 아무래도 또 에너지 절약 뭐 이런 컨셉도 있잖아요 종이를 많이 안 쓰는 게 아무래도 우리 아마존에 있는 나무들을 지키는 야 뭘 이렇게 거창하네 암튼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여러분들 가상 프린터로 쓰시다가 시험 한 일주일 전부터 진짜 프린터로 출력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상 프린터로 하게 되면은요 몇 가지 좀 차이점이 있는데 이렇게 밑줄을 그은 경우에 밑줄이 겹쳐 보일 경우가 있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진짜 프린터로 하면 안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끔가다가 글꼴이 깨지는 경우도 있어요 에? 그거는 그냥 가상 프린터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진짜 프린터로 출력하시면 정상 출력됩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제 출력을 하러 가는데 출력은 언제 하시냐면 지금 여기 교재에는 지금 뭐 과목별로 있기 때문에 과목 뒤에 출력하기가 나와있지만 실제 시험장에서는 세 과목을 모두 다 작업하신 다음에 두 시간 동안이죠 시험 시간 그리고 나서 얘네를 세 개 다 저장하고 감독관 PC로 전송을 합니다 전송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본인 좌석에서 출력하거나 아니면 감독관 PC에서 출력하거나 그건 시험장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출력을 하러 가서 감독관 지시에 따라서 출력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뭐 다 저장을 하고 껐다 라는 가정 하에 한번 볼게요 다 했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이제 감독관 PC에 갔어요 자 그 다음에 아니면 내 자리에서 감독관 PC에서 보면은 이제 본인이 어디에 저장했는지 알려줄 거예요 감독관 PC에 가면 아니면은 내 자리에서 바로 출력하는 경우라면 아까 우리 어디다 했어요 여기다 했죠 그렇게 하시고 이제 세 개 파일이 다 있을 거야 엑셀 액세스 파워포인트 그럼 엑셀을 실행합니다 그 다음에 인쇄 미리 보기예요 다른 거 수정을 할 수가 없어 이 자리에서는 그래서 인쇄 미리 보기 눌러서 정상적으로 페이지 한번 보시고 넘어가는 데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고 그리고 여기에서 인쇄를 누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출력을 하시면 되는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바로 화면에 보여드리려고 여기 이제 도큐먼트 라이터를 사셔도 되고요 저는 별도로 두 PDF라고 하는 요 놈을 썼어요 요 놈을 설치해놓고 여기에서 확인을 눌러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저장 위치가 나옵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은 뭐 아무데나 하셔도 되고 저는 이제 바탕화면에다 할게요 바로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인쇄를 눌러주시면은 바로 인쇄가 되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A4 용지에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면은 되는 거예요 세 과목 모두 다 한 다음에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제출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출력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출력 좌석은요 출력 방법은 그냥 뭐 지금 말씀드린 데고요 어떻게 하느냐 본인 좌석에서 하시거나 아니면 출력 좌석으로 별도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장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건 시험장에서 안내를 해주게 돼요 걱정하시는데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주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너무 부담스러울 정도로 그리고 답안 전송은 예전에는 디스켓이나 USB로 했는데요 요즘에는 네트워크로 답안 전송을 합니다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것도 걱정을 하시는데요 시험장에 가시면 바탕화면에 본인 그 수건 프로그램이 있어요 걔를 실행하면 자동으로 모두 다 전송할 수 있는 버튼도 생기고요 다 합니다 얘네를 꺼내오면 좋은데 공단에서 안 줘요 그래서 보여드리고 싶지만 보여드리지 않아도 시험장에 가시면 감독관이 이거는 완전히 자세히 알려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출력 기회는요 1회만 제공돼요 이게 문제야 그래서 잘못 출력하면 끝이에요 근데 가끔 가다가 어떤 시험장 같은 경우에 가끔 가답니다 전체가 아니라 2회씩 출력 기회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아주 좋은 시험장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두목내 시험후기 보시면 그런 곳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곳인지 제가 데이터는 뽑아놓지 못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검색하셔가지고 어느 시험장인지 알고 그 시험장에 접수를 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인쇄 미리 보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잘 안 맞춰질 수가 있기 때문에 페이지 확대, 축소 및 용지 크기 다 확인하는데 보통 기본적으로 잡혀 있어요 그래서 확인을 눌러서 인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쇄하셔가지고 모두 선택한 시트 이거 안 하셔도 돼요 바로 인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출력하신 다음에 위에다가 여기는 지금 작성하라고 되어 있는데 요즘에는요 수검 프로그램에 의해서 자동으로 위에 이렇게 수검번호와 본인 성함이 자동으로 출력돼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편처를 하셔가지고 제출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정답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구요 여러분들 이제 다음 시간에는 따라하기를 원샷에 쭉 갈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에 따라서 또 한번 해보시구요 이 따라하기하고 지금 우리가 지금 유형 파악하기는 두 번 세 번씩 꼭 해보십시오 반복이 중요해요 새로운 문제보다 반복이 중요하니까 꼭 그렇게 확인을 해서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강의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